정서의 귀랑도 날 외하여 고르신 귀대가 부모오라 내 몸을 부려서 주님께 빛나 나무 주님께 하시리라 지금뿐 아래에 한마리 주님께 빛나 아래에 한마리 주님의 성사랑 고맙고 말하여 정서의 귀를 지시하네 주님의 십자가 다 도체로 진실한 길과 가군요 고대의 삶과 진절한 교를 주님의 성사랑 고맙고 말하여 정서의 귀를 지시하네 주님의 성사랑 고맙고 말하여 주님의 성사랑 고맙고 말하여 주님의 성사랑 고맙고 말하여 주님의 성사랑 고맙고 말하여 주님의 성사의 귀를 지시하네 이렇게 해서 C가 라음이나 이렇게 D7이 더 나은 것을 제가 살짝 고쳐봤어요. 성자의 계약은 G, D7, 그 다음에 C 이 세 가지 코드면 이 곡은 완성이 되면 중간에 두 개씩 들어가는 한마디에 두 개씩 들어가는 칼립소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칼립소 나누는 게 G, D7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칼립소 나눈다고 그러는데 칼립소는 두 개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한마디 안에 계속 이거 딴따다, 딴따다, 딴따라, 딴따다, 딴따라, 딴따다 요것만 연습하시면 요곡은 안성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합니다.